지금 국거리 하고 있는 거야? 국거리? 응 잘하네 그 밑에는 몰라요 그런데도 배워서 해야지 아니, 했는데 그래, 그럼 같이 하자 굿거리였지? 아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장고 장바지 굿거리 하자 자, 가자 가자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다 궁다다다 아니, 궁다다다 궁궁궁 따 tables 궁다다다 궁궁따 respective 궁궁따다대 궁다다다 쿵따타쿵따쿵따쿵따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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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지행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더 빨라야 되네? 그럼 당연하지 그렇지 그럼 한 개 칠짜리 세 개를 치는데 덩 하나 칠짜리 이렇게 치잖아 그렇지 그렇게 쳐야 돼 똑같이 쳐 똑같이 쳐 그렇지 그렇지 뜸이 안 들어와야 돼 시작 이게 여섯 번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전부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시작 어렵지? 시작! 다시 시작! II본으로 넘어갈 때, 밑에 줄로 내려갈 때도, 쉼표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야 돼! 시작! 시작! 덩닫다 덩닫다 쿵따다라니까 덩이네. 덩닫다 덩닫다 쿵따따다 되나? 그렇지 덩이잖아. 위아래가 같이 붙어있으면 덩이지. 연. 아니야 덩닫다 הזה. 같이 쳐지 그러나? 하나는 같이 쳐 덩닫다 시작! 하나는 쿵이고요. 그렇지 그렇게 그래요 멈칫 멈칫도 한 번 해라 똑같이 쳐야돼 멈칫도 하지 말고 멈칫, 동생, 동생, 동생 멈칫, 동생 멈칫, 동생 멈칫, 동생 멈칫, 동생 이렇게 말 타면 안돼 안돼 그렇게 많이 타면 안돼 세게시 세게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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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해봐. 그래 그렇게 말쳐. 뒤에 꽃을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벼러오지 말고.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딱 끊어. 이것부터 시작. 구궁 따꿍 따꿍 따 따 시작. 구궁 따꿍 따 따 시작. 세 번째 거 배운 거. 구궁 따꿍 따 따 시작. 구궁 따꿍 따 따 시작. 붙이면.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 시작. 이 글을. 뒤에 앞에 것 강박 두 개가 살아야. 그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야. 싱크 펜션, 앞에서 당겨 치는 거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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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다시 시작 그렇지, 시작 좋았어, 시작 구궁 시작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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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시작 구궁 구궁 그렇지, 시작 스님, 어서 오세요. 아따, 엄머리는 하자, 재미있게. 엄머리,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한번. 아따, 엄마를 잘하는. 시작! 동따궁, 공따궁. 따따따, 따따따, 따뿌궁. 동따궁,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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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뿌. 동따궁, 공따궁. 74페이지. 엄머리가, 엄머리, 엄머리. 동따궁, 공따궁. 74페이지. 아따, 따따, 따따, 따뿌, 따뿌. 예, 우따, 따따, 따따. 아따, 따따, 따뿌, 따뿌. 굿거리하고 굿거리가 계속 템포에 젖어있다 보니까 두 박을 자꾸 더 갖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열두 박이라야 되고 이거는 열박이잖아. 그러니까 그 리듬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그걸 채운다, 레귤러하게. 이게 덩닭국으로 바로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관성이라는 것이. 내내 지금 그거를 굿거리를 하다가 앞머리로 딱 들어가니까 자꾸만 굿거리에서 하나가 더 붙어. 다시 말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시작. 동딱쿵쿵쿵쿵 으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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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동딱쿵 으 따따 으 아 따따 따따 쿵딱쿵 동딱쿵쿵쿵따 따따 쿵따 따따 쿵쿵쿵딱 시작.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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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따따 킹따, krym 유튜브 동 달 c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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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궁딱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업무리 기본 패턴이야. 동타쿤쿠타쿤타쿤타쿤 시작 자, 이 박자는 보다시피 8분의 10박자로 되어 있고 저기 3, 2, 3,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3, 2, 3으로 해도 상관없고 3, 2, 3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3, 2, 2, 3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보면은 어떻게든지 단, 따, 단 해가지고 단, 따 해가지고 두 박자짜리, 한 박자짜리를 묶어서 3이 되고 단, 따, 단 하면 그 두 박자가 남잖아 그러니까 3, 2, 3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단, 따, 단 또 그래 단, 따, 단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도 단, 따를 또 저기 뭐야 3, 2, 2하고 1을 묶으면 3이 되고 그래갖고 단, 따, 단 하고 또 두 박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3, 2, 3, 2 이렇게 묶는 거예요 3, 2, 3, 2 다, 안, 따 하면은 다, 아니 두 박자잖아 따가 한 박자 합쳐서 3 구응 돼 있잖아 그러면 그게 2 그러니까 3, 2가 됐지 그 다음에 또 구응, 따, 구응 또 또 남아있잖아 한 패대 그러면 구응 그 두 박자 따 한 박자 합쳐서 3 구응 두 박자 그래서 3, 2, 3, 2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박자예요 10 박자 그래서 이 박자가 가셔도 돼요 굉장히 난해한 박자 뭐라고 그래야 혼합박 불규칙 혼합박이요 불규칙박이라고도 하고 혼합박 혼합박 근데 이게 불규칙적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패턴을 가져 그것이 3, 2, 3, 2 하는 그 형태가 하나의 패턴을 갖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 그것은 그 자체는 레귤러해 쭉 가 3, 2, 3, 2, 3, 3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한 패턴을 이루면서 쭉 가니까 단지 그 속에서 다른 박자들처럼 레귤러하다는 박자들 보통은 딴따따따따 짝이 딱딱 맞아 딴따따따 그리고 일정하게 가 3박이면 3박식 2박이면 2박식 4박이면 2, 2로 나누지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4박자는 하나, 둘, 셋이 아니야 강약, 중강약 둘씩 나누는 거야 그리고 둘씩 가든지 셋씩 가든지 셋씩 두 개를 가든지 따따따따따 8번의 6박자 따따따따따 8번의 6박자 그거는 3씩 둘을 가는 거고 4분의 3박자는 3씩 한 반은 안 가는 거지 딴따따 그리고 4분의 2박자는 딴딴 듀풀 두 개만 가는 거예요 4박자는 4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두 개 가는 거야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가니까 듀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쩡머리는 우리나라 박자 중에서도 다 우리나라 박자도 다 다 규칙박이야 근데 언머리만 혼합박이야 물론 이제 저기에서는 농악할 때 풍물에서는 칠첸이 뭐니 어느 것들은 그것도 혼합박이지 그것도 혼합박으로 가는 것들이지만 소리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은 언머리밖에 없어 그런 칠체나 이런 것은 안 차용해 하니까 소리에 있고 기악반주에 있는 거는 언머리까지요 언머리까지 기악반주에 있는 거는 그리고 장구독주로 가는 것은 그건 장구빠락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 그리고 판소리 기악반주까지는 죄다 언머리까지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저기 뭐야 3232 혼합박을 배우는 것이에요 판소리 전판을 다 배워도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나와 그러지만 꼬가라는 둬야 돼 그리고 갈금산조나 뭔 산조 끝날 때도 뒤에 언머리로 많이 끝나 그만큼 중요하다고 배워놔야 돼 통 따꿍 쿵 따꿍 시작 통 따꿍 쿵 따꿍 통 따꿍 쿵 따꿍 통 따꿍 쿵 따꿍 땅 blues 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ㅇyer원. 묘한 중독성 있어서 이것만 계속 쳐도 결국은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가락이요. 이것이 그래야 허튼 가락이 이래 좋은거야. 이것은 이것만 계속 쳐도 그가 와.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예요. 시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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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제 배운 것을 하자 다시 배워봅시다 까지 배웠어? 거기도 했다고 나는 시작 궁 다 다 적었어 거기까지 다 적었어 의아는 쉬어주는 건가요? 네 의아는 쉬어주는 건가요? 의아는 쉬어줘요 궁 궁 궁 궁 같이 골backs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했어 거기까지 했어 다시 해보자 시작 종, 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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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작 시작 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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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따 따 따 따 꾹 따 꾹 쿵 따 꾹 쿵 따 따 따 꾹 쿵 따 꾹 따 따 꾹 따 따 따 꾹 따 꾹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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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기는 저기로 저기가 많이 나오니까 3 2 3 2 그러니까 두 박자 안 박자 두 박자 안 박자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배수 연습하는 거야 이거는 전부 다 그것밖에 없어 8분을 피하고 4분을 피 밖에 안 나오잖아 그리고 16분을 피하고 가끔 나오지 따 따 따 따 따 따 할 때만 나오지 어떤 콘텐츠mid 장인이나 enfin, gek이 어딜 때는 덩 없어서 어떨 때는 emergency Select Mig 네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ذ dann 어디서부터 시작할 때만езжrire 있나요? 시작할 때만 덩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중간에도 덩이 들어갈 자리는 저기보다 저기 치면 되는 거예요 매마디에 첫째가 덩자리야. 덩자리니까 궁으로 쳐도 되고 덩으로 쳐도 상관없어. 거기는 덩이 나오든지 왜냐면 소리나 기악에서는 잠복 거기를 덩으로 치기 때문에 다르치려면 궁으로 쳐도 되고 조용히 치고 싶으면 궁으로 치고 흥나게 치고 싶으면 덩으로 치고 그러는 것이예요. 원래는 덩으로 치는 것이고 그 앞자리는 붙여있는 것만 빼놓고는 무지는 펜저 길이 감사합니다.